예수험생 여러분, 우리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배우는 내용들이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굉장히 또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표준세율, 또 중과세율,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또 그다음에 특례세율,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중과세율인데 오늘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율 부분, 취득세 세율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이 고비만 넘기시면 또 쭉 가다가 재산세 토지 유형 구분이라는 이 부분이 또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만 넘기면 우리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여기 보시면 교재는 여러분 66페이지, 우리 교재 핵심 테마 66페이지고요. 여러분 보시면 과미력적 운영한 취득 등 취득세 중과세율 이렇게 되는데 우리 취득세 세율은 항상 이 세율 체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취득세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었냐면 예전에 우리가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할 때 등록세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우리가 취득세로 현재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할 때도 배웠지만 취득세는 세율 체계가 이렇게 옛날 2010년도까지 취득세 또 등기할 때 등록세가 통합된 세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율 체계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취득세 중과세는 크게 이렇게 세 개 덩어리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보시면 취득세 세율 체계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에 대한 중과세,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또 과미력적 운영 내 중과세, 대도시내 중과세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율이 좀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균세율의 4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취득세,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사실상 재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취득했을 때 예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과세했던 것을 통합하면서 종전과 세금 부담이 똑같아져야죠. 그러면서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상취득시는 표준세율이 4%예요. 그런데 이 4%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있죠. 뭔가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종세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냈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종전과 세금 부담을 똑같이 일치시키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중과기준세율, 중과세율과는 다른 거예요. 중과세하는 데 기준이 되는 중과기준세율,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나온 조종세율인데요. 이게 이제 1천분의 22%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중과기준세율 2%의 4배니까 몇 프로예요? 8%죠. 그래서 합치니까 8%예요. 그러니까 유상취득시는 이게 12%가 돼요. 12%가 되는 건데 살짝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배경적인 것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채성 재산에 대해서 유상취득시 12%인데 예전에 여러분 취득세에서는 예전에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는 세율이 사채성 재산에 대해서 10%로 과세했었어요. 중과세. 그 다음에 등록세에서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그래서 유상취득시는 2%였어요. 그러면 유시비시 2%예요. 그럼 이게 이제 통합됐어요. 통합된 취득세에서 몇 프로가 돼야 돼요? 종전하고 세금당은 똑같아져야 되니까 12%예요. 이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채성 재산이라는 것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예전에 취득세는 10%인데 10%인데 이게 증여받았을 때 3.5%인데요. 지금 현재 표준세율은 그렇죠? 그런데 현재 표준세율은 3.5%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어떤 얘기냐면 예전에 만약에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보시니까 취득세에서 예전에 10%로 사채성 재산 중과세였는데 등록세는 이걸 중과세를 안 했어요. 등록세는 중과세를 안 했는데 예전에 등록세에서는 이게 증여받았다. 무동기 8.15 1.5%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취득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종전하고 똑같아지려면 아까 유상취득의 경우를 얘기를 드렸고 이게 이제 통합되면 몇 프로예요? 10%하고 1.5% 합치니까 몇 프로입니까? 11.5%가 돼야죠? 그러면 현재 지금 11.5%예요. 사채성 재산을 증여받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한번 보세요. 표준세율이 지금 증여받았을 때는 3.5%잖아요. 무동기 8.15 현재 세율은요. 자 그럼 여기 중과기준세율 2%에 4배니까 8%를 플러스예요. 자 그럼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11.5%가 되잖아요. 종전하고 딱 똑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취득세 세율과 등록세 합친 세율을 11.5%인데 현재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런 말을 왜 만들었냐면 유상취득일 때 증여받았을 때 상속받았을 때 쭉 이렇게 표준세율을 나열해 놓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공무원들이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렇게 통일적으로 그런 말들을 하나로 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배경적인 것 이것만 이해하셨으면 그냥 바로 그냥 그래서 예전에 취득세와 등록세에 통합된 세율에 대한 것을 이렇게 통일적으로 규율화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결론만 아시면 돼요. 자 이게 처음에는 복잡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저 화려한 달을 보세요. 그랬는데 왜 내 손가락만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저 달은 안 보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별거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는 게 어떤 거냐.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랬을 때 사치성 재산 그러면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등 다섯 가지를 말합니다. 이런 사치성 재산이라는 거 이따가 좀 자세히 볼 거고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걸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자 중과세율은 표준세율 플러스 취득세 중과세율은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균세율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건 그냥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이게 유상취득시는 4%에다가 중과균세율 2%에 4배 8% 플러스에서 12% 된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증여받았을 때는 표준세율 3.5%에다가 자 중과균세율 2%에 4배에서 이게 11.5%가 된다. 이런 거. 자 이렇게 그것만 이해하셨으면 자 결론만 딱 알면 됩니다. 다시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균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이라는 거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봅니다. 과미력적 원역 내 중과세. 여러분 과미력적 원역 그러면 우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이요. 서울, 인천, 경기도 우리 수도권에는 인구와 경제력에 여기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와 경제력이 다 몰려있죠. 여기 이 수도권을 또 나눠요. 과미력적 원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나눴을 때 자 우리 이 과미력적 원역 내에서 과미력적 원역 내에서 공장이 신설된다거나 증설될 때 자 서울하고 주변 도시들을 얘기하는데 인구와 경제력이 더욱더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이런 데서 자 만약에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이 신축되거나 증축되거나 또 공장이 신설 증설되고 그러면 인구집중, 경제력증 문제가 심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과세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럴 때 과미력적 원역 내에서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과미력적 원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업용 가사물을 취득한다거나 그럴 때는 취득세 중과세 하는데 역시 표준세율과 중과경세의 4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자 그러면 표준세율, 유상취득시 4%죠? 거기다 중과경세율 2%의 2배니까 4%죠?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가 되냐면 8%가 되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8%가 되는 건데 하여튼 결론만 알면 됩니다. 과미력적 원역 내에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과 중과경세율의 2배 합한 세율이고요. 자 대도신의 중과세율. 여기서 말하는 대도신은요. 여러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한 과미력적 원역을 말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달렸냐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과미력적 중과세는 예전에 취득세는 중과세 했는데 등록세는 중과세 안 했던 사안이고 이거는 예전에 취득세는 중과세 안 했는데 등록세는 중과세 안 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배경적인 것으로 그래서 용어를 구별한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것까지 모르셔도 되고 우린 결론만 딱딱 알면 됩니다. 대도신의 중과세에서 대도시는 큰 도시가 아니라 과미력적 원역을 말하는 거고 이 대도신에서 법인 설립한다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또 그다음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면서요. 이 대도신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렇게 취득세는 중과세랍니다. 또 이 대도신에서 유치적, 공업적 제외하고 공장을 신설증서함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할 때요. 사실은요. 이게 과미력적 원역 내 공장 신증서와 차이가 나는 건데 여러분들 그런데 이건 동시 적용되는 것과 관련된 거라 아주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우린 따로따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하여튼 대도신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전입하면서 대도신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도신에서 공장 신설증서하면서 어떤 대도신에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하여튼 대도신에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수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증거하세요. 그래서 표준세율 유상주득시 4%로 나오면 4%라고 하면 4, 3, 12, 12%죠. 여기서 중과균수세율 2%의 2배니까 4%죠.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수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이요. 그러면 12%에서 4% 빼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8%가 되죠. 유상주득시 8%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과 그냥 외우세요. 중과균수세율이 몇 배? 4배 합한 세율이고 과미력적 원형료에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수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이고 그다음에 대도신에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수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동시 적용되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건 전혀 시험이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이런 것은 시험 문제 내기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시험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게 이제 대도신에서 법인 설립병을 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 부동산이 사치성 재산이에요. 그러면 대도신의 중과세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건데 이것은 시험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쓰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시 적용되는 것은 시험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 세 가지가 있었는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적 운영돼 중과세, 대도신의 중과세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치성 재산 그러면 세율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수세율이 몇 배예요? 여러분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고요.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가 중요한 건데 다섯 가지를 꼭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돼요. 별장이요. 주택이긴 주택인데 상시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족도를 말합니다. 별장, 주택인데 상시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별장과 일반주택에 대한 구별기준은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꼭 우리는 별장 그러면 산간, 해변, 휴양지에 경치 좋은 곳에 멋진 집을 떠올리지만 그런 것만 별장이 아니라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주거용 오피셀인데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그 별장입니다. 아니면 재미동포가 한국에 들어올 때 송도 신도시에 인천공항 가까운 송도 신도시 아파트를 하나 사서 한 두 달씩 머물다 간다고 하면 그런 것도 별장이 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족도지는 상시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아도 별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은 공과 폐가가 늘어나고 인구 줄어드니까 도시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씩 사고 가지고 있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족도지는 제외하고 하여튼 별장 살상 재산입니다. 고고오락장염, 고고오락장염이 어떤 거냐 법령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자세한 것은 알 필요 없고 룸사롱, 달란주점, 카지노, 빠진고, 슬랍머신업소, 캬바레, 나이트 같은 이런 것들이요. 대충 짐작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고고오락장이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 살상재산인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이게 살상재산이지 간이골프장이나 퍼블릭, 대중골프장은 살상재산이 아니고요. 골프장은 원시취득, 즉 신설, 증설할 때 골프장을 신설, 증설할 때 이거 살상재산으로서 중고하셔야 합니다.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번복쳐서 골프장을 신설, 증설하면 아무래도 인구집중, 정지력증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이 심각해지니까 중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골프장은 승계시득할 때는 중고하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골프장은 단위 자체가 다른 애들하고 달라요.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골프장은 승계시득 중고하세 안 합니다. 그런데 골프장만 승계시득을 중고하세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나머지 것들은 다 나머지 별장, 고불학장 등 다른 살상재산은 무조건 중고하세 합니다. 원시 승계시득 구별하지 않고요. 그런데 골프장만 승계시득 중고하세 하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면 되죠. 골프장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 번복쳐서 건설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중고하세 하지 않는데 승계시득은 이미 한 번 버린몸, 이판사판 중고하세 하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고급선박 살상재산인데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구용 선박, 학술용 선박 같은 것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어야 되고 식값 순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이 살상재산입니다. 여러분 고급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택 살상재산인데 고급택은 고급택의 요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얘는 취득세만 준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세금에서 재산세라든가 다른 세금에서 고급택이라고 해서 중고하시다면 틀리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그런데 고급택의 요건이 쭉 나오는데요. 원래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개정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고급택의 요건 정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다만 고급택, 요건을 보시는데 여기 좀 오타가 있습니다. 이걸 좀 수정하셔야 돼요. 이게 6억이었는데 고급택의 가액요건이 취득 당시 식값 순액이요. 취득 당시 식값 순액이 실제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식값 순액이 6억에서 9억 원으로 개정됐습니다. 2021년도. 그래서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고급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제가 못 바꿨네요. 오타고요. 그다음에 여기 6억에서 9억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또 여기 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고급택의 요건이 나눠지는데요. 그럴 때 이건 이제 수정하시고 6억을 9억으로. 그다음에 한 번 보시면 고급택의 요건을 한 번 볼게요. 고급택의 요건을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고급택의 요건이 나눠지는데 그럴 때 여러분 단독주택의 요건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긴 되는데 이 가액요건을 좀 주의해 보세요. 건축을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33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주택의 취득당 식값 순액이 요거 6억이었다.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9억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자, 요게 고급택이 됩니다. 대지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662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주택의 취득당 C 역시요. 취득당 C 식값 순액이 얼마예요? 요거? 식값 순액이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고급택이라는 거. 자, 요걸 좀 주의하시고요. 이거는 엔드가 아니에요. 연면적 기준으로 있을 때 요거 3, 3을 초과하거나 대지면적 기준이 있을 때 662제곱미터 초과하거나 그러면서 가약요건 하면 고급택이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 자, 단독주택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취득당 C 식값 순액이 역시 9억을 초과하면 고급택이 됩니다. 근데 이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요. 얘네들은 둘 중에 하나만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택이 됩니다. 면적이나 가약기준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취득당 C 식값 순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해서 고급택이 된다. 이러면 틀려요. 얘는 가약이나 면적기준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집은 단독주택인데 엘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자, 그런 분. 아니면 자, 우리 집 단독주택인데 67.5m 이상의 20평 이상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은 꼭 저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자, 구경 좀 한번 가오게요. 그런데 손 좀 들어달라고 하는데 한 번도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한 번도 안 계셨었는데 여러분, 제가 찾아갈까 봐 그런 건지 자, 어떻게 생각하니 얘네들은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면적 가약기준을 따져볼 필요 없겠죠? 무조건 고급택이 됩니다. 엘리베이터만 설치되어 있으면서 취득당 C 식값 순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해서 엘리베이터는 고급택이 됩니다. 가약기준과 결합합니다. 자, 몸이 불편하신 분이 요양을 위해서 땅값 싼 곳에 주택을 지었어요. 자, 그럴 때 집값이나 땅값 얼마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고급택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약기준 바뀐 거 6억에서 9억 초과로 바뀐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우리 공동주택기준이 있잖아요. 자, 공동주택기준 자, 집주어 놓고서 공동주택은 부장광고 합니다. 왜 분양광고해요? 이 숫자를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분양광고 왜 합니까? 245라고. 그래서 245시호 제곱미터 초과하면서 가로는 시원 쓰지 마세요. 245시호 초과하면서 엔드 주택의 역시 취득당 식값 순액이 9억을 초과할 때 고급택이 됩니다. 그래서 고급택이라는 것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는 것 그리고 고급택의 가액요건이 올해 개정이 되는데 취득당 식값 순액이 얼마? 6억에서 얼마로 바뀌었다? 9억은 초과는 혜택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거 두 가지만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재산에 대해서 자, 이렇게 봤는데요. 자, 다섯 가지 사실상 재산을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택 자, 다시요.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다섯 가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머리끌자를 따서 뭐 외워라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알게 됩니다.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다섯 가지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같은 거 고급택 여부를 판정할 때 단독주택인데 공동주택처럼 판단해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가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봐서 이게 고급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편하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몇 가구가 거주하고는 다가구 주택이 있으면 원래 이거 단독주택이니까 단독주택 기준 건물의 연면적 3, 3일 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주택의 취득 당시 식값 중에 9억 초과 따지면 고급택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넓은 집에 혼자 살지 말고 쇠를 줘라. 자, 그러면 서민들의 주거 한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가 2, 4, 5, 5, 5 제곱미터 초과하는지 그러면서 주택의 취득 당시 식값 중에 9억을 초과하는지 따지면 고급택 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하여튼 다가구 주택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1, 9의 주택으로 봐서 판단합니다. 또 살성 재산 5가지에다가 여러분 슬쩍 집어넣고 속이는 게 있어요. 살성 재산이라고. 자, 별장, 고구락장, 골프장이 살성 재산인데 골프 연구는 아니죠. 골프 연습장 얘네들 취득세 대상이지만 살성 재산이 아닙니다. 고급 항공기, 고급 자동차, 승용차 이런 것들 살성 재산이 아닌데 살성 집어넣고 다섯 가지 아까 살성 재산에다가 집어넣고 속입니다. 이런 것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자, 우리 계속 이어서 한번 보시면요. 또 살성 재산과 관련해서 좀 법령들 한 번씩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해하시면서 달달, 뭐 형광표를 줄 걷고 달달 외울 건 아니고 이거 이해하면서 눈에 한 번씩 기회될 때 익혀두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살성 재산을 2인 이상이 구분해서 주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찰두고 구분해서 주득하는 경우에도 중구화세를 적용한다. 즉,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점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셀 이와 유사한 건축으로써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예를 들면 별장으로 본다. 자,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이 안 되면 이거는 그럼 뭡니까? 주거용 오피셀이라는 얘기인데 가끔씩 휴가철에만 이용합니다. 그럼 뭐가 된다? 별장으로 본다. 또 소유자, 이위자가 주택을 임차해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중구화세 대상이 되는데 꼭 이거는 살성 재산인지 판단할 때 꼭 소유자가 직접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임차인이 내 주택을 임차해서 별장으로 사용하면 그때도 중구화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봅니다. 별장, 고브락장, 고브락장, 고급대계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몇 배까지 한다. 그럼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예요. 자, 지방세는요.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에서도 주택의 부속 토지도 그렇고 하여튼 지방세에서는 얘네들 건축물의 부속 토지 경계에 불분명하다. 그럼 바닥 면적의 몇 배예요?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7배로 바꾼 적이 있고 또 작년 30일의 시험 때는 재산세에서 주택 부속 토지 경계 분명할 때 바닥 면적의 20배를 부속 토지로 본다. 이렇게 바꾼 적이 있는데 지방세는 무조건 바닥 면적이 몇 배예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을 확장하는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에요. 이게 30일이었다가 60일로 바뀐 건데요. 자, 작년에 고급을 확장하는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네. 가로 생략하고요. 고급을 확장하는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네. 그래서 용도변경사에 착공할 때는 중고하세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자, 어차피 고급을 확장하는 건축물을 취득하고 나서 사성재산으로 쓸 것도 아닌데 고급을 확장으로 쓸 것도 아닌데 쇼핑몰로 개조하려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중고하세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역시 60일이네요. 자, 이것도 역시 30일에서 60일로 바뀐 건데요. 60일 이내에 가로 생략하고요. 고급택이, 그러니까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사에 착공했어요. 중고하세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어차피 고급을 확장하고 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고급택을 취득해서요. 주거용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레스토랑 만들려고 공사하고 있어요. 중고하세면 안 되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다음에 우리 과미력적 원역과 관련한 중고하세 또 대도신의 중고하세가 나오는데 한번 봅니다. 과미력적 원역 내 중고하세예요. 자, 과미력적 원역 내 중고하세 한번 보시면 얘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고하균세 몇 배? 두 배 합한 세율로 중고하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그럴 때 이 과미력적 원역과 관련한 중고하세 또 대도신의 중고하세 있죠? 이거는 제가 일단 사치성 재산에 대한 것만 잘 일단 아시고 이건 다음 타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교재 여러분 66페이지 제가 우리가 취득세 중고하세율 중에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고하세 과미력적 원역 내 중고하세 대도신의 중고하세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또 왜 세율이 사성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고하균세율의 내비 합한 세율로 중고하세 하는지 자, 옛날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이제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세율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나왔다는 거 표준세율에다가 중고하균세율의 내비 합한 세율로 그다음에 또 과미력적 원역 내 중고하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고하균세율 몇 배요? 두 배 합한 세율로 중고하세 한다는 거 또 대도신의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대도신의 중고하세는 표준세율과 중고하균세율 몇 배요?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고하균세율의 두 배를 뺀 세율로 중고하세 한다. 이렇게 해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세율을 일단 이렇게 결론을 외워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사성재산에 대한 중고하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사성재산 중고하세 어떤 거 사성재산이다?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다섯 가지 자 아닌 것들 골프연습장, 골프연권 그다음에 고급승용차, 고급항공기 이런 거 슬쩍 쪼부놓고 속이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고급택 사성재산 중에서 고급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고하세 하고 얘는 고급택 있죠? 요건이 있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요건이 있는데 특히 가액요건이 취득 당시 시가수는 6억 초과에서 9억 초과로 바뀌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하고 핵심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제가요 이 과미력적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 67페이지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그 다음에 69페이지 과미력적의 중과세와 대도신의 중과세 요거는 제가 다음 타임에 좀 설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다시 설명하고 이어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타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